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연어 후토마키 만들기 오일을 잘라줘 단무지 펀치 단무지를 잘라줘 계란 3개를 넣고 흔들어줘 기름을 두른 후 계란 지단을 먼저 만들게 반으로 자른 후 반으로 덮어줘 밥을 준비 후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 살짝 비벼줘 계란을 얇게 잘라줘 김밥 대신 비닐로 한번 해볼게 김 위에 밥을 얇게 펴줘 밥 위에 연어를 올려줘 계란, 오이, 단무지 순서로 김밥을 잘 말아줘 정말 맛있어 보이지? 먹기 좋게 자른 후 이쁘게 담아줘 깨, 투척!